투표 관리관 개인 도장 날인 하나 제대로 관철시키지 못하는 대통령이 윤 대통령인 겁니다. 그래서 제 입에서 그냥 사람이 어째 저하고 동갑이지 않습니까 사람이 어째 허우대가 저렇게 멀쩡해 가지고 진짜 중요한 일을 못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그런 말이 절로 나오지 않습니까 제가 대통령이 잘 안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대통령이 잘 돼야 국민이 편안하니까 대통령이 잘 되기를 바라는데 대통령이 허우대는 멀쩡한데 하는 일을 보게 되면 진짜 중요한 일을 쿡쿡 찍어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 선관위가 국민들 우려가 생기지 않도록 공정선거를 위한 제도계획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 이야기만 나오더라도 김용민 이가 바짝 엎드려서 뭡니까 투표 관리관 도장 사인 날인은 우리가 받아들이자 이렇게 할 겁니다. 아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거는 아랫것들이 하는 거고 나는 의전받으면서 영국도 방문하고 네덜란드도 방문하고 와신또 DC도 방문하고 그렇게 폼 잡는 걸 내가 하는 거지 아니 선거 같은 그런 뭡니까 지저분한 것은 아랫놈들이 하는 거다 이렇게 이러면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내가 볼 때는 감방 갈 때 정도가 되면 정신을 차릴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여러분들 이 선관위가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하기 때문에 QR코드를 바코드로 여러분들 바꾸는 것을 받아들인 거죠. 여러분 QR코드를 사전투표 용지의 하단 오른쪽에 여러분들 있는 QR코드를 포기하지 않기 위해 가지고 2022년도에는 여러분들 대부분 판례까지 받을 정도로 이 친구들이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걸 이번에 포기했잖아요. 이 애들이 두려운 겁니다. 국민들이 좀 더 밀어붙이면 이 애들이 포기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 애들이 포기를 못하는 것은 국민들이 돼지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QR코드 바코드 바꾸는 정도만 양보하면 국민들이 조용할 거다. 그리고 전면적 수개표 다 헛소리인 겁니다. 위조투표지를 투입했는데 무슨 수개표 하면 뭐합니까? 위조투표 다 집어넣은 걸 수개표 하면 뭐하냐고요? 선관위가 그래도 두려운 겁니다. 뭐가 두려우냐? 3508개 투표관리관 도장이 여러분들 국민들에게 다 밝혀지는 거가 두려운 겁니다. 제가 두려울 거예요. 왜 다른 사람들은 두리뭉실에 이야기하지만 공병원한 사람은 획타, 사실의 기반을 두고 가장 아픈 부분을 이야기하니까 선관위가 가장 아픈 부분이 뭡니까? 가장 숨기고 싶은 부분이 뭡니까? 선거관리위원의 이런 마지막까지 제항하고 싶은 게 뭡니까? 그러니까 위조투표지를 만들 수 있는 도구와 수단과 방법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마지막까지 숨기고 싶고 마지막까지 여러분들 사회적 이슈가 되지 않기를 소망하고 기원하고 소원하는 것은 바로 위조투표지 제조의 필수적인 수단과 방법과 제도입니다. 그것이 바로 투표관리관 도장의 이미지 파일을 활용하는 겁니다. 그것만 있으면 영원히 대한민국을 점령할 수가 있는 겁니다. 더블당하고 짝짝쿵이 돼 가지고 일당 지배체제를 여러분들 수립할 수 있는 것이고 그들은 호의호식할 수 있는 겁니다. 왜? 일당 지배체제의 계국공신이 선관위가 되기 때문에. 그거를 윤 대통령이 묵인해 주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걸 한동훈 씨가 다 묵인한 거 아닙니까? 그것을 이원석 검찰총장이 다 묵인한 거 아닙니까? 다 부역한 사람들인 겁니다. 선거 부정에. 윤 대통령 그냥 선거 부정에 부역한 자 이렇게 정의하면 정확한 겁니다. 대한민국 선관위 선거범죄집단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더블당 부정선거로 가장 수혜를 많이 본 자들 이렇게 하면 될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두렵죠. 왜 두려운 거 하니까 여기 303,508개의 선관위 도장 파일이 이렇게 다 이렇게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제21대 국선 사전투표관리관 도장 등록 내용. 4.15 총선에 사용된 3,508개 투표관리관 도장. 1번에 358번까지 351조. 꼭 같은 걸 사용해도 될 건데 그래도 국민들한테 공정선거를 하는 것처럼 폼을 잡아야 되니까 또 예산 써가지고 또 새로 만들겠죠. 예산이야. 노예들이 갖다 바치는 거니까 그냥 쓰면 되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또 만들겠죠. 제22대 국선 사전투표관리관 도장 드래곤볼 총목록. 그렇게 해서 이제 선거 끝나고 나면 또 여러분들 크림 선거신민행동의 오근호 대표가 여러분 22대 총선에서 여러분들 위조투표지 제조에 적극적으로 활용한 투표관리관 도장 목록입니다.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또 나오겠죠. 여러분 이게 다 여러분들 이걸 가지고 이제 위조투표지를 신나게 만들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위도투표지를 신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전산 조작을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겁니다. 전산 조작을 원하는 대로 하더라도 나중에 지역선관위가 투표함을 다 통과를 해가지고 들키지 않도록 다 만들어주고 대법관들이 다 협조해가지고 뭡니까 덮어줄 거니까 대한민국은 망한 겁니다. 선거에 관한 한. 국뽕이 어떻고 케방사는 어떻고 케이팝이 어떻고 다 야단법석을 지는데 안은 다 허물어진 겁니다. 그냥 노예로 사시기 바랍니다. 노예로. 더불당하고 선관위가 이런 만든 지배계급이 만든 대통령과 도지사와 시장군수 구청장과 국회의원 모시고 한 몇백 년 가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북조선 이름도 한 80년 갔으니까 남조선도 뭐 한 100몇 년 가는 거죠. 이시조선이 한 500년 갔으니까 그렇게 가는 겁니다.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3페이지입니까 몇 페이지입니까 이게 351페이지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용담 이동 사전투표소 이런 걸 다 만들어 가지고 중앙선관위가 전국에 다 하사품을 줍니다. 그럼 지역선관위가 필요한 것만큼 뭡니까 필요한 매수만큼 이 투표관리관 도장 이미지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가 신나게 여러분 인쇄소에 찍어 가지고 표를 쑤셔 넣는 겁니다. 그게 대한민국 선거인 겁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선거 첫 번째 뭡니까 위조투표지 투입을 하는 겁니다. 그걸 가능하게 하는 엔진이 뭡니까 그 엔진이 바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하달하는 전국사전투표관리관 도장 모험집입니다. 그거 온라인에 다 올려놓으면 개똥이 말똥이 뭡니까 걱정이 홍길동 다 다운로드 받아 가지고 자기들이 아름아름 안 하시런 인쇄소에 신나게 윤정이 돌려 가지고 사전투표일이 끝나고 난 다음에 뭡니까 자기들 휘하에 사박 5일 사이에 투표함이 있을 때 다 쑤셔 넣어 가지고 여러분들 돌리는 겁니다. 그거 쑤셔 넣어 여러분들 조작된 실물 투표지를 다 수개표하자는 겁니다. 미친놈들인 거 참마디로 구역질이 나서 어떻게 이렇게 민족에게 썩어 빠진 민족인지 나는 구역질이 나는 겁니다. 이 구역질이 이 인간들을 위해서 내가 세금을 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전면 수개표합니다. 전면 수개표 뭐하는 겁니까 사전투표 끝난 다음에 인쇄기 돌려 가지고 뭡니까 투표관리관 도장 이미지 이름 박아 넣어 가지고 인쇄 다 한 걸 다 쑤셔 넣어 가지고 조작된 투표함을 가지고 뭡니까 다 수개표 하는 겁니다. 한 장 두 장 세 장 네 장 이런 걸 이야기하니까 얼마나 공박사 믿겠습니까 저 인간만 없으면 우리가 다 헤쳐먹을 수가 있는데 저 인간이 계속 저렇게 부니까 내가 서울법대 안 나왔거든요. 내가 서울법대를 나온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서울중산청 출신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계산을 안 하면 된 촌놈입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너그 서울법대에 나온 인간들아 너그가 대한민국을 망하게 하고 있는 거다. 너그가 정간예우받고 몇십억씩 받아 이러면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너그 인생 그렇게 살아서 안 된다. 대통령도 마찬가지다. 허우대만 멀쩡해 가지고 네가 뭐 하노 투표관리관 도장 개인 도장 하나 날인을 못 시키는 대통령이 뭘 하겠다는 이야기냐 이야기죠. 다음에 감방 가더라도 아무도 슬퍼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선관지가 두렵기는 두렵겠죠. 왜 진실만큼 두려운 게 없으니까 이거 뭡니까 아마 돈은 얼마 안 들 겁니다. 이거 그냥 또 또 전체 다 만드는데 돈이 얼마 들겠습니까 이렇게 전체 또 깎아주겠죠 뭐 이렇게 대량으로 만들면 용담미동 사전투표소 관리관 도장 근입동 사전투표소 관리관 도장 하북동 사전투표 관리 도장 3508개를 쓰니까 여러분 얼마나 위조 투표를 신나게 만들겠습니까 제야 전문가가 예상해 보니까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처럼 통합선거인 명부 위 변조를 통해 가지고 사전투표율을 선거인 수 기준으로 7.5%를 여러분들 조작을 하게 되면 부풀리게 되면 정부에 329만 표 정도를 쑤셔넣을 수 있는 거죠. 329만 표를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이 투표지 이미지를 만들어 가지고 누가 하겠으면 지역선관위가 하겠죠. 언제 하겠습니까 사전투표 마치고 사박 5일 당일 투표일까지 그때 쑤셔넣으면 되겠죠. 나라가 나라가 아닌 겁니다. 나라가 이렇게 어려운데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어디에 있는지 아래 것들이 선거한다고 하니까 알아서 하겠지 이 정도 생각하겠죠. 나는 대통령이니까 폼나는 걸 해야 되지. 의전받고 이런 것만 여러분 이게 경상남도입니다. 전국 걸 다 만들었으니까 경상남도 양산시 이 좀 학대해 보면 이랬네요. 양산시 동면 사전투표수 사전투표 관리관 도장 동면 사진 이거는 아주 간단하게 만드는데 원동명 사진 상북명 사진 이걸 뭡니까 다 온라인상에 올려놓으면 북경에서도 뭡니까 위조투표지를 만들 수 있고 와신돈 tc도 만들 수 있고 울진군에서도 만들 수가 있고 대구 광역시 수성구에서도 만들 수가 있고 그렇게 가지고 뭡니까 329만 표를 다 만들어서 사박 5일 여러분들 사이에 모두 밑에 휘하이 있지 않습니까 지역선관위 밑에 그거 뭡니까 그거 뭐 또 투표안 보니까 벌렁벌렁 잘 이렇게 행랑식으로 해가 다 이렇게 벌어지도 보면 거기다 수시로 넣으면 되지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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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 또 뭐 경상도는 또 부산도 포함해야죠. 부산이 빠지면 절대 안 되죠. 이 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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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구 부평동 사전투표소 관리관 도장 중구 사전투표소 관리관 도장 광복동 사전투표소 관리관 도장 남포동 사전투표 관리관 도장 그래가 신나게 뭡니까 위조투표지를 만들어 가지고 윤 대통령이 임명한 김용빈이라는 선관이 사무총장이 완전히 합바지 같아요. 설법돼 나온 합바지가 있는 모양입니다. 이렇게 합바지가 뭡니까 절대 밑에 애들한테 의견을 받아보니까 절대 투표관리관 도장 개인 도장을 찍으면 안 된다고 그냥 뭡니까 부정선거 또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국민 여러분 우리는 투표 관리관 도장 이미지 파일을 활용해서 2021년 4월 10일 청순에서도 사전투표를 고지게 조작하겠습니다. 이거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여러분들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이래가면 어마어마하게 투표지를 만드겠죠. 지금 예상은 한 329만 표를 조작할 건지 아니면 220만 표를 조작할 건지 그게 지금 이제 본인들이 결정하겠죠. 국민들이 결정하는 게 아니고 선거 사기 세력들이 뭡니까 막판에 결정하나 하겠습니까 이번에는 윤 대통령 인기와 별로니까 329만 표를 쑤셔 넣자 그렇게 하면 통합선거인명부에서 사전투표율이 뭡니까 7.5% 정도 뻥치기하고 329만 표를 확보한 다음에 쑤셔 넣으면 되는 거죠. 대충 쑤셔 넣으면 되는 겁니다. 왜 나중에 진짜 정교한 것은 선거 무효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이 거의 없을 때니까 그런데 대눈에 여러분들 선거 무효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지역선거 하니까 정교하게 딱 그때 맞춰서 한 표까지 다 맞추면 되니까 참 중요한데 이번 선거가 이번 선거에서 위조투표지 제조를 막아야 되는데 막는 게 너무 간단한데 투표관리관 도장 4인 개인 도장 날인을 법대로 여러분들 하도록 그렇게 관철시키면 되는데 이 바보천치인 국민의힘이 그것은 포기해버리고 손을 덜어버린 겁니다. 국민들이 나서지 않으면 그냥 나라가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걸 다 이미지 파일을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낸 겁니다. 이런 표를 329만 표를 쑤셔 넣으면 어떻게 개헌 저지스냐 안 무너지겠습니까 개헌 저지스냐 완전히 무너지죠 선관위 주도 선거 범죄의 핵심 포인트는 한 번 더 찌름 정리하게 되면 선거가 간단한 것처럼 아주 간단합니다. 전산 프로그램에 의해 가지고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수를 조작하는 겁니다. 사용되는 도구는 투표지 분류기에 조작값을 입력하는 것하고 현장에서 집계가 끝난 그런 후보별 득표수가 다 집합 모아지는 집계 서버에서 프로그램을 여러분들 돌려 가지고 득표수를 변조하는 겁니다. 여러분 1번이 가능한 것은 위조 투표지를 만들어서 얼마든지 전산 프로그램이 만든 후보별 득표수를 뒷받침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1번이 가능하게 되는 것도 위조 투표지가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순간에 두 번째는 실물로 된 위조 투표지를 투입하는 겁니다. 투표지 관리관 도장 사인 날인 대신에 온라인상에서 올라있는 도장 이미지 파일을 사용해 가지고 제3의 장소 지역 선관위하고 유착되어 있는 인쇄소에서 위조 투표지를 제작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1번 2번이 모두 다 어디에서 뒷받침되는가 하니까 투표지 관리관 도장 이미지 파일을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1번 2번을 무산시킬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뭐죠 자유 애국시민들의 방어막은 공직선거법이 규정한 대로 투표지 관리관 개인 도장을 날인하도록 하면 모든 문제가 상당 부분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관위는 마지막까지 결사적으로 버티는 겁니다. 이번 한 번만 부정성을 저지르게 되면 대한민국 전체를 날로 먹을 수 있기 때문에 투표지 관리관 도장 사인 개인 도장을 날인하게 되면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조 투표지를 제작 투입할 수 있는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마지막까지 투표지 관리관 도장 jpg 이미지 파일 사용을 고집하는 이유입니다. 그 사악함은 평범하지 않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흥하는 그런 가장 중요한 기롬길에 쓴 부분에서 윤 대통령도 부역을 하고 있고 윤 대통령이 임명한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도 악에 타입하고 부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진짜 애통해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국민들이 이 사실을 알고 투표지 관리관 도장 개인 도장을 찍어서 정품 투표지만 개표장이 올 수 있도록 못 만들면 그냥 대한민국은 그걸로 절단 나는 겁니다. 나는 이 더러운 나라에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때가 되면 그냥 이 구역질이 나는 나라 선거를 도덕질해 갔으면 모든 권력자들 뭡니까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뽑는 이 나라에 내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이 미친 나라에 투표지 관리관 도장의 개인 도장을 날인하게 되면 첫 번째는 위조 투표지 제조 및 투입이 어렵게 됩니다. 두 번째는 전산 조작을 통한 후보별 득표소 조작에 선거 사기범들이 큰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만일에 선거 무효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투표함 속에 실물 투표지를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소에 맞추어서 지역선거관리위원회가 주도해서 위조 투표지로 갈아치우는 일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선거관리위원회의 아킬레스건 선거관리위원회의 가장 약한 부분 선거관리위원회가 여러분 가장 숨기고 싶은 부분 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들이 알지 않았으면 좋다고 생각하는 것 선거관리위원회가 마지막까지 여러분들 붙잡고 싶은 동화줄이 바로 투표지관리관 도장의 이미지 파일 활용입니다. 여기서 4.15 총선이 4월 10일 총선의 결과가 결정될 겁니다. 이렇게 이러면 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러면 되는 겁니다.